2분기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실적 발표 시즌이 임박한 가운데 의료 파업 영향이 반영돼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상위 제약사들은 견고한 신약 매출과 수주 확대에 힘입어 성장세를 유지하는 반면 전문의 아픈 매출 비중이 높은 중견 제약사들은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FN가이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매출 1조 원을 넘길 것으로 전망되는 기업은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거래처와 수주 확대 영향으로 이미 1분기에만 1조 원에 가까운 매출을 기록해 2분기에도 1분기 매출을 상여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오늘과의 경영권 분쟁이 벌어지고 있는 한미약품도 2분기에 견주한 실적을 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나증권은 한미약품의 연결기준 2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63.9% 증가한 543억 원을 기록할 것이라는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글로벌 경제 위기와 의료 파업에 의한 전문의약품 매출 감소 등 악재가 이어지고 있지만 상위 제약바이오사의 성장세는 지속될 전망입니다.